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이제는 긴팔을 입어야 할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언제나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오늘도 포근한 밤을 준비해보도록 하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마음 출구 있음, 유턴입니다. 이 책은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여 불행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으로 유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창에 비친 풍경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로 얼룩져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시그널이라며 내 마음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평소는 뇌과학과 정신의학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풀어 읽기에도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편안하게 읽어드릴게요. 마음 출구 있음, 유턴, 가디언 출판, 사공 정규 지음 여러분들의 마음 출구를 찾길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웃음의 뇌과학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소문 만복네 웃음으로는 만복이 들어옴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가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는 사람은 3류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2류 힘들 때 웃는 사람은 1류이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가 만든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 잘생겼든 못생겼든 오랜 세월 마음을 어떻게 써왔느냐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생긴 얼굴이라도 늘 화가 나 있는 얼굴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반대로 썩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늘 웃고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짓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호감을 느끼게 될지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죠. 웃으면 좋다는 건 다들 익숙하게 아는 사실이지만 많이 웃기엔 우리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또 잘 안 되는 게 웃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웃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웃음이 없는 생활은 얼굴 표정이나 인상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얼굴 근육들을 잘 이완시켜주기만 해도 훨씬 잘 웃을 수 있습니다. 얼굴 근육은 어떻게 이완시킬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얼굴 근육에 힘을 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웃을 때 눈에 힘 주면 안 됩니다. 눈에 힘 잘못 주다가 째려본다고 시비를 부를 수 있어요. 코에 힘을 주는 것도 금물인데요. 코 B자 비웃음이 비웃음이 되거든요. 실제로도 우리는 비웃을 때 코에 힘을 주어 흥 이라고 하죠. 설마 입에 힘 주는 것이야 괜찮겠지 않다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입에 힘을 주면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입을 쫙 벌려야 호탕한 웃음에 파한 대소가 되고요. 미소 지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야 아름답고 시원한 웃음이 됩니다. 웃음은 정신과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웃음의 의학적 효과는 무수히 많은데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해보겠습니다. 항스트레스 효과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개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을 지나치게 항진시켜 문제를 일으킵니다.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 교감신경의 항진을 상쇄시키고 교감신경 자극으로 인한 긴장을 이완시켜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 내분비계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과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웃음은 에피네프린과 코티솔의 양을 줄이고 엔돌핀 엔케파린을 대량 분비시킵니다. 적대감, 분노 등을 누그러뜨리고 뇌의 쾌감을 줘. 스트레스 받을 일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해주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계속 웃어보세요. 아마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실성한 줄 알고요. 아 웃자고 한 말입니다. 면역기능 강화 웃음은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면역기능을 증진시키고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기능은 한마디로 우리 몸의 군대와도 같습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다른 나라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면역력이 강해야 병에 걸리지 않고 설사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병과 싸워 이겨내 회복이 빨라집니다. 웃음 특히 입이 크게 벌어지는 호탕한 웃음은 비록 짧은 순간이라도 항체 생성 효과 즉 면역력 증가 효과가 3일 이상 지속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는다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아 얼굴을 찡그리면 하루 동안의 면역기능이 훨씬 낮아진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로 모든 관절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한 시간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충분히 웃게 한 후 확인해보니 면역기능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래 류머티스 관절염이란 굉장히 아픈 병인데 웃는 동안 통증이 사라지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개발된 어떤 관절염 약보다 탁월한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웃음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아름다운 명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웃음은 의학계에서 실제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만 외국에서는 웃음 요법이 시행된 지 오랩니다. 어쩌면 수백 가지 강장제보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매일 웃는 것이 건강에 훨씬 유익할지 모릅니다. 유산소 운동 효과 또 웃으면 다량의 공기를 흡입해 산소 섭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웃을 때는 복근을 중심으로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와 장을 자극해 소화기관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요. 심장이 힘차게 뛰면서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순환시키고 신선한 산소를 충분히 실어 나릅니다. 스탠포드 대학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웃음에는 제자리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라고 했는데 웃음이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학적 효과 외에도 웃음은 대인관계에도 윤활류 역할도 하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속담은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검증된 결과지요.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방도 잘 대해줍니다. 밖에 웃으면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에겐 호감이 되죠. 미소가 만연한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신뢰감도 상승합니다. 밝게 웃는 사람에게는 유대감도 깊어지고 그 밝은 에너지는 주위로 잘 전이 되어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이렇듯 웃음은 웃음은 인간관계에도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인계보다 미소계가 한수위입니다. 웃음은 다다익선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좋습니다. 혹시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면 피드백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감정은 얼굴 표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표정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기분이 좋을 때만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써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웃을 수 있을까요? 웃을 여유조차 없는데 어떻게 웃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심하게 고통받는 순간에도 웃음이 고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웃음은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견딜 힘을 주는 엔돌핀 엔케파린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되도록 합니다. 또 행복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분비까지 증가시키죠. 웃음은 마약성 진통제보다 더 강력한 천연 진통제이고 어떤 항우울제보다 더 강력한 천연 항우울제인 셈입니다.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억지로 웃어도 얼굴의 근육들이 움직여 뇌에 신호를 보내면 우리 뇌는 웃는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후속 일들을 처리합니다. 우리의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 웃음도 효과가 있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기회가 닿는 대로 웃어보면 어떨까요? 덧붙이자면 보통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가량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평균 14번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수치는 서양인 기준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7번 가량 웃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웃음을 읽고 사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걱정에 대한 정신의학 옛날 중국 기나라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만약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지면 몸을 지탱할 곳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할 지경이 되었죠. 그런데 그 걱정남을 위로하는 친구 위로남이 있었습니다. 이 위로남이 걱정남을 찾아가 말해줍니다. 하늘에는 공기가 쌓여있을 뿐이네. 공기가 무너질 리도 없고 설사 무너진다 해도 다칠 이유가 없네. 우리는 이미 공기 가운데서 움직이며 숨쉬고 있지 않은가. 왜? 괜한 걱정은 하나. 땅은 흙이 쌓여 이루어진 것일세. 사방에 꽉 차있는 흙이 어디로 꺼지겠는가. 저 수많은 사람과 무거운 집. 태산까지도 받쳐주는 돼지가 아닌가. 괜한 걱정 말게.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고사성어가 기우죠. 기나라 사람의 걱정. 다시 말해 쓸데없는 걱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임상연구원으로 있었던 하버드의과대학 메사추세츠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조지 월튼에 의하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는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 4%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이 해봤자 의미 없는 것이라는 얘기겠죠. 인생을 8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하는 시간은 26년 잠자는 시간은 22년 걱정하는 데 쓰는 시간은 10년 먹고 마시는 시간이 6년 이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시간보다 걱정하는 데 쓰는 시간이 더 많다니 놀랍지 않나요? 걱정이 많아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묻곤 합니다. 걱정을 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나요?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걱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시길 바라면서 말이죠. 또 묻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인가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무의미한 걱정보다 상황을 현실적으로 잘 수습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면 그 일이 일어나면 걱정을 하시라는 말 대신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저와 내기를 하자고 농담을 건넵니다. 이제까지 저랑 내기를 하자는 환자분은 없었습니다. 일어날 확률이 적다는 것을 모두 아시더군요. 각설하고 유난히 걱정이 많은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앞에 기나라 사람처럼 현실적 고통보다 부정적 상상 속의 고통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날 확률이 적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걱정을 많이 합니다. 차동차 하면 사고 아이가 학교에서 약간 늦게 오면 유괴 밤거리는 강도 내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실패 내가 하면 되는 일이 없어 라는 식으로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차분하게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바로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이거 큰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상상이 의한 공포로 호랑이가 잡아먹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스스로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호랑이 굴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기서 잠깐 실제 죽을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죽을 수 있을까요? 19세기 유럽에서 무하메드라는 사형수에 대한 광기에 인체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형수의 눈을 가리고 팔다리는 묶어 꼼짝 못하게 한 다음 메스로 상처를 내고 양동이의 혈액을 받았죠. 사형수는 암흑 속에서 양동이의 핏방울이 떨어지는 똑 똑 똑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형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혈압은 계속 떨어지더니 결국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똑똑 떨어진 것이 피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지 않은 칼로 다치지 않을 정도로 피부를 살짝 끊은 다음 그 위에 미리 준비된 체온과 비슷한 섭씨 36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부어 피가 흐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밑에는 물통을 놓아두어 물방울이 떨어지도록 하고 단순히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줬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형수는 자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있으니 곧 죽겠다는 의식만으로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죽을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죽음을 부른 사례입니다. 요즘이라면 이런 실험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걱정이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상상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차리고 수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1987년 하버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대니얼 웨그노 교수는 실험을 통해 걱정하지 않을 거야 걱정은 쓸데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수록 걱정들이 더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쉽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는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둘째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10분만 걱정합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평소 걱정하느라 시간을 많이 빼앗긴 다고 걱정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걱정을 멈추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그저 걱정만 하는 겁니다. 단 걱정을 할 때는 지침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걱정들을 하나씩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걱정들이 글로 정리되어 옮겨지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보다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글을 쓴 후에는 가능한 타인의 시선으로 객관적 입장에서 자신의 걱정을 살펴봅니다. 지금 걱정을 하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내게 닥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사소한 일을 내가 걱정으로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차분히 걱정들을 적고 읽다 보면 내가 그토록 괴로워했던 걱정이 실제로는 그토록 괴로워해야 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걱정시간이 아닌데도 걱정이 있다면 걱정의 초점을 다른 것으로 돌려봅니다. 특정한 대안을 떠올려서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초점 전환 이라고 하는데 특히 걱정이라는 생각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전환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걱정이라는 생각의 영역을 감각이라는 영역으로 전환하는 거죠. 음악 소리에 집중해도 좋고 아로마 향에 집중해도 좋고 아름다운 풍경에 집중해도 좋고 호흡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신체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의 느낌에 주의를 끼우려 집중하면 됩니다. 또는 신체 활동 영역으로 전환해도 좋습니다. 단순 반복 행동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해도 좋고 청소를 해도 관측을 해도 좋습니다. 걱정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티베트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힘 열등감 자존심 상하는 일 자존심 강한 사람 일상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심 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자존심 이라는 단어를 정신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열등감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사소한 말에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남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에게 못생겼다고 하면 무척 자존심 상해합니다. 열등감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반대로 외모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자신에게 못생겼다고 해도 농담으로 넘기거나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여성 또는 남성이 있다고 합시다. 이 여성이 성형 스스로 예뻐졌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모두 어쩜 그렇게 예쁘니 하고 물어도 여성은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미인이라고 말을 할 리가 없다는 생각까지 성형 수술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 상황은 수술로 미인이 되었으나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은 존재로 태어났으며 열등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돈 학력 능력 외모 등에 대해 모두 저마다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열등감 자체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열등감을 마주하는 방식과 결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열등감의 지배당의 평생을 열등감의 노예로 살고 누구는 열등감을 성공의 동력으로 삼아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학력이 낮으니 남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열등감을 부정적으로 표출하는 것이고 학력이 낮으니 남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열등감을 바람직하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력이 낮은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학력 때문에 무시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관적 해석 실제로 남들이 자신의 낮은 학력을 무시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열등감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열등감은 내가 부족한 점이 있음을 느끼는 상태 즉 부족감 입니다. 누군가는 열등감에 짓눌리고 좌절합니다. 열등감이 자신을 미워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 불행으로 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열등감을 부정하려 하거나 무작정 억압하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열등감을 찾아서 먼저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열등감은 새로운 에너지로 변환될 준비를 합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의 부족과 불안전을 긍정적 동기부여로 삼고 도전의 원천으로 삼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생후 19개월 때 뇌척수막염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인해 시청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7살 때 인생의 스승이자 친구가 된 앤 설리번을 만나 버킨스 메인 메인 학교에 입학하여 정신 교육을 받고 이후 1904년 비장애인도 힘들다는 레드클리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할 무렵에는 5개의 국어를 습득 했습니다. 수많은 기고문을 쓰고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13권의 책을 저술하기도 했죠. 또 세계를 다니며 강연 활동을 하였고 1937년에는 한국을 방문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사회 운동도 활발히 했습니다. 1955년 하버드대학교는 그녀에게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는데 이는 하버드대가 여성에게 수여한 최초의 명예학위 였습니다. 1964년에는 미국인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미국 자유 훈장을 받았습니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9세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두 명의 인물은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다.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다 실패했지만 헬렌 켈러는 세계를 마음의 힘으로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도 헬렌 켈러를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여성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남긴 많은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오히려 건설적인 활동으로 승화한 의지에 인물다운 생각이죠. 이렇게 신체적 열등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히려 건설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발전이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지닌 열등감 다시 말해 부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수용하는 용기 불안전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살아가는 동안 채우면 됩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잘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면 다른 것으로 채우면 됩니다. 공부에 소질이 없다면 자신이 소질이 있는 분야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굳이 자신이 부족한 부분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등감을 갖고 있지만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여 더 나은 삶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발전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열등감은 현재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한 나를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우리의 수호자 불안감과 우울감 누구나 살아가면서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로 진료실 문을 두드리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불안과 우울이 부정적인 감정이고 불안과 우울을 느끼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안과 우울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불안은 친숙하지 않거나 위협적인 환경에 적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불안은 예의주시하여 다음을 준비하라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소중한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불안은 삶을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살기 위한 생존 본능에서 나온 기제입니다. 우울은 이미 바꿀 수 없는 환경에 더 이상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해주기 위한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에너지가 방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수용하고 에너지를 비축해서 다음을 준비하라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우울 또한 불안과 마찬가지로 생존 본능에서 기인한 기제입니다. 이렇듯 불안과 우울은 우리를 생존하게 해주는 수호자라 할 수 있죠. 살아가면서 불안과 우울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불안과 우울의 감정이 지나치면 우리를 흔들고 해롭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미래에 잃을 것 같거나 내가 미래에 더 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무언가를 잃었을 때 또는 더 가지지 못했음에 대한 분노로 우울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우울과 불안은 모두 상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사랑 건강 등 미래에 무언가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두려움은 불안이고 무언가 상실한 것에 대한 분노는 우울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마음은 더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대체로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젖어들면서 더 채우고 싶어 하고 이를 빼앗길까 노심 초사합니다. 천석구는 천가지 근심 만석구는 만가지 근심 이라는 말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 이미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또 더 많은 새로운 것을 소유하려 하는 일종의 과소유 증후군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죠. 과소유 증후군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과 더해지면 욕망과 집착 그리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는 더욱 증폭됩니다. 또한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세상을 보며 불안에 빠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분노하며 우울에 빠집니다. 원래 세상은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누구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인데 미래와 과거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종의 과소유라고 할 수 있죠. 잠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원주민들은 원숭이 손만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입구가 좁은 항아리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두고 그냥 기다립니다. 바나나 냄새를 맡은 원숭이는 항아리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있는대로 바나나를 움켜쥔 뒤 손을 빼내려고 하죠. 하지만 바나나를 한껏 움켜쥔 터라 손은 항아리 입구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원주민에게 목덜미를 잡히는 그 순간까지도 원숭이는 손을 빼지 못하다가 쩔쩔 매다가 그대로 사로잡히고 말죠. 바로 원숭이의 탐욕을 이용한 사냥법입니다. 원숭이가 움켜진 손을 펴서 바나나를 놓고 도망가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암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켜진 과소유가 자신의 삶에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이를 굳이 탐욕이라고 하지 않죠. 제3자가 되어보면 알 수 있지만 그러기 전까지 당사자는 바로 그 움켜진 손 때문에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을 놓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불안과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과소유의 미래에 매물된다면 불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과소유의 과거에 매물된다면 우울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래와 과거의 과소유에 대한 집착을 과감히 내려놓을 때 불안과 우울은 우리의 수호자가 되고 선물 같은 현재의 행복이 찾아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배를 아프게 하는 스트레스의 원인 시기와 질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사돈이 되기도 하고 땅이 논이 되고 밭이 되기도 하는데 요즘은 아파트가 자주 언급되죠. 시대에 따라 약간씩 변형되어 오르내리는 이 속담은 하여튼 누가 잘되면 배가 아프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남이 잘되는 것을 보면 공연이 시기하게 되고 질투가 난다는 말입니다. 가까운 이들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축하해주고 자기도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정신 건강학적으로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디 그게 쉬운 일인가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죠. 비슷한 의미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웃집 곶간이 차면 배가 아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속담 모두 배가 아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 선조들이 배가 아프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는 정신신체 의학적으로도 아주 타당한 표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질투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을 심신증 이라고 합니다. 질투를 하면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배의 측전 방대상 피질인데 이 심적 고통을 느끼는 뇌 부위와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뇌 부위가 거의 같습니다. 뇌는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심리적 고통을 느낄 때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위장관계의 심신 증상이 많은 편입니다. 위와 장이 부정적 감정이나 스트레스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이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나쁘면 위와 장이 굳어져 소화가 안되고 심하면 아프게 됩니다. 심신 부리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질투심을 몸으로 느끼는 경우입니다. 마음이 울고 싶을 때 몸이 우는 현상 이것이 심신증 입니다.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의 반응은 직결됩니다. 한편 정신건강학적으로 질투심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투를 느끼는 것은 보통 사람의 당연한 심리 현상입니다. 하지만 질투심이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과도한 증오나 적개심까지 이어진다면 문제가 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질투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이 질투심리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우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동생이 태어나면 때리고 괴롭히는 현상을 말하는데 아우타기가 심한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동생보다 더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든가 대소변을 가리던 아이가 다시 대소변을 못 가리는 등의 퇴행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행동은 사실 큰아이의 질투심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사랑을 독점했다가 어머니의 관심이 새로 태어난 동생에게만 쏠리니까 질투심리가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머니가 큰아이를 때리거나 혼을 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큰아이는 동생을 한 대밖에 안 때렸는데 어머니는 큰아이를 수도 없이 때린다든가 왜 동생을 괴롭혀 하고 위협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가 질투심리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큰아이에게서 동생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큰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큰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어머니가 큰아이만을 돌봐주었다는 점 등을 이야기해주면 좋습니다. 또 동생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돌봐주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시켜 줍니다. 그러면 큰아이는 질투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동생을 보살피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투심은 어떤 경우에 잘 생길까요?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비교와 경쟁심리로 가득 찬 사람일수록 질투심이 강하다는 것을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비교와 경쟁이 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두 알다시피 적절한 비교와 경쟁은 발전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다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부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오직 커다란 한계의 떡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많이 떼어 간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덜 갖게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죠. 인생을 제로썸 게임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성과나 이익 기쁨을 나누어 갖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그것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 함께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 진정으로 기뻐해주기 힘들죠. 친구든 동료든 사촌이든 심지어 가족까지도 부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기뻐한다고 말해도 속으로는 마음이 쓰라립니다. 부족의 심리로 보면 다른 사람의 성공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실패가 됩니다. 남을 이기는 것이 자신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을 패배시켜야 한다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렇게 되면 사툰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데에서 나아가 못 먹는 밥에 재뿌린다. 더 심해지면 너 죽고 나 죽자 일명 물귀신 작전까지 나오게 되죠. 그러나 나의 질투심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위의 사람이 잘 되면 주위 사람들이 잘 되지 못해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요? 주위 사람들이 잘 되지 못해 만나면 내가 내가 늘 밥을 사주 해야 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요? 누군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슬퍼해 주기는 쉬운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는 쉽지 않다고 하죠. 그래도 누군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면 성공한 사람들을 가까이 둘 수 있고 그 기운으로 노하우를 얻고 운을 얻고 복을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일부러 좋은 모임에 가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내 주위에 사람이 성공하면 그런 모임에 가는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은가요? 부족의 심리와는 반대로 풍족의 심리도 있습니다. 풍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은 풍요롭고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질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선 어떤 성과 이익 기쁨을 나누어 가지는 게 가능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개성이나 장점을 존중하고 또 그들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고 상호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위에서 이기는 것보다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바람으로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개별적인 힘으로 하지 못한 일까지도 힘을 합쳐 함께 이루어낼 수도 있죠. 패자는 없고 승자만 있는 윈윈 게임 입니다. 풍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도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남이 먹을 것이 없고 남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뷔페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촌이 땅을 사도 배아파하지 맙시다. 내가 못 먹는 밥이라고 재를 뿌리는 치사한 사람도 되지 말고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물귀신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질투에 집착하면 4배만 아플 뿐입니다.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상대가 잘되기를 빌어주면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부족의 심리가 아니라 풍족의 심리를 가진다면 나도 우리 사회도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 자기가 목표했던 자기 모습과 현재의 자기 모습 사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도 상대도 함께 잘되기를 바라고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훨씬 이득일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라 인생은 커다란 영화 스크린과 같습니다. 똑같은 화면이라도 보는 이의 눈높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죠. 관객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주로 불평을 합니다.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우리 집안 분위기는 왜 이럴까? 내가 다니는 직장은 왜 이리 지옥같지? 내가 태어난 이 나라의 꼴은 도대체 뭔가? 또 다른 부류는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부르면 대답해 주시는 부모가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고 자신이 태어난 조국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전에 없던 물질적 풍요와 문화를 누리고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뭔가 부족하다 느끼고 자주 불평을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미국에서 한 주부가 주말마다 사냥, 낚시, 골프에 빠져서 자신과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남편에게 불만을 품었다고 합니다. 참뜨못해 남편을 팔겠다는 광고를 내죠.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도구와 개 한 마리, 골프채는 덤으로 드림,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은 없었고 대부분 남편 말고 낚시도구와 개 한 마리, 골프채만 줄 수 없느냐고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미망인은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충고했고 어느 주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편을 잃었거나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들에게는 이 주부의 불만점이야 행복한 비명이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주부처럼 매사의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마음을 모르는 사람의 생활은 불행해지고 감사하는 이들의 생활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라 성경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매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도록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인들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도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로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마음을 느끼는 데도 입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너무 서툴고 인색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을 더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감사함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부부이기에 가족이기에 감사하다는 말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웃에게도 더불어 사는 아이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 모두에게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한 마음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어 우리 몸의 면역이 높아지는 거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도 줄이고 불안과 우울을 줄여주며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탈모드 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나 불만도 느끼고 감사함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감정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 자체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엔 잘 느끼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서야 상대적인 감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누군가의 소식을 들으면 내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평소엔 누굴 닮아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공부를 못 하는지 불만을 갖고 있다가도 말이죠. 가까이 있는 것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의 가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우리의 이웃 물건을 배송해주는 택배기사 동네 가게의 점원들 직장의 동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숨쉬게 해주는 공기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봄에는 꽃이 꽃이 핌에 감사하고 여름이면 잎이 무송함에 감사하고 가을이면 풍성하게 영그는 것에 감사하고 겨울이면 추운 땅 밑에서 앙상한 가지를 위해 수액을 밀어올리는 뿌리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